자, given the personal nature of content, open posted on social networking site. 자, 여기서 기분은 고려할 때라고 해석해주는 거야. 자, SNS 그림이라든가 개인적인 기록, where about, 어떤,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놀았는데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이 SNS에 포스트 되는 PPR 포스트 하면 게시하다, 게시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아주 개인적인 본질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야 이건 프라이버시 이것을 고려할 때, it's very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가 대절을 확실히 하는 것이 뭘 확실히 할까? Your teens or young adults is using privacy settings on this side 너의 10대, 그러니까 너의 어린, 그러니까 청소년을 얘기해야겠지 이러한 사이트에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설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너가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대탄화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people from outside your teen or young others, network of friends 자, 여기서 그 친구들 네트워크 바깥쪽으로부터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낯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 그 개인적인 프로필이라든가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정보를 자, identifying information, 신원정보, 혹은 연락정보 이런 저번함, 이런 거를 획득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에서는 Many teens and young others need some assistance from parents 이 10대들과 어린, 이 청소년들은 부모님들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In setting up this privacy setting 이 프라이버시 세팅을 개인정보보호 설정 이것을 설정하는 것에서 So, be prepared 명령문 들어간 거죠. 야, 근데 10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 그래서 Be prepared to become familiar with this social networking site 이 SNS와 친숙하게 될 준비를 해라 If you are not already 너가 이미 그렇지 않다면 혹은 conster 또 명령문 들어간 거야 고려해봐라 In list 협조를 요청해서 도움을 도움을 얻는 것을 고려해봐라 이제 이웃들로 From another supportive family member 또 다른 이제 협조적인 family member로부터 familiar with social networking site 그래서 이 SNS에 익숙한 그러면 형이나 누나 누나 아니면 오빠 요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잘 알겠죠? 좀 더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익숙해질 준비해야 돼 나도 쌤도 페이스북 이런 거는 안 쓰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애드가 쌤의 아이가 필요해 그걸 그럼 쌤이 바로 공부해서 알겠지 부모는 자녀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설정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헬프는 명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 말은 assistance 그 말은 assistance 그 말은 assistance 그 말은 그 말은